배 끝하게 청소하는 것에 대해 대화하겠습니다. 이번 주 청소 단원은 누구예요? 다른 나면 그때밖에 좀 안 넣어서 바랍니다. 저예요. 왜요? 그 균형 할까요? 식당이 너무 더러워요. 식당은 매일 청소를 해야 깨끗해요. 포지위탄과 포지위탄과 포지위탄 들을 때 좀 안 넣어둬서 안. 그래요? 그럼 지금 청소할게요. 화장실도 해요. 화장실은 왜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번 주 장소 단번은 누구예요? 저요. 왜요? 식당이 너무 더러워요. 식당은 매일 장소를 해야 깨끗해요. 그래요? 그럼 지금 장소할게요. 화장실도 해요? 네, 화장실은 같이 해요. 저는 사와 씨를 장소할게요. 지금은 안 돼요. 아드 씨가 사와 중이에요. 그럼 사와 씨는 나중에 할게요. 이번 주 장소 단번은 누구예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저요. 왜요? 그니까요. 화장실이 너무 더러워요. 식당은 매일 장소에 해가 깨끗해요. 고지위탄과 포나, 고지위탄, 그니까요. 화장실이 또 해요. 그래요? 그럼 지금 장소할게요. 화장실이 또 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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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ração entend복해요? 화장실이 또 해요. 화장실이 또 해요. 헤이터ca 번 publication에는 안 돼요. 화장실이 더 얘기로 해서becca Galileo 다음 영상으로 맞고요. 방ала tambémれ가요? 화장실이 또 해요. 화장실이 또oko 해요. 화장실이 또 해요. 화장실이 더備fillim little girl T어요. 화장실이 또 해요. 화장실이 또 해요. 누구예요? 저요. 왜요? 식당이 너무 더러워요. 식당은 매일 청소를 해야 깨끗해요. 그래요? 그럼 지금 청소할게요. 화장실도 해요? 네, 화장실은 같이 해요. 저는 사와 씨를 청소할게요. 지금은 안 돼요. 아드 씨가 사와 중이에요. 그럼 사와 씨는 나중에 할게요. 이번 주 청소 단원은 누구예요? 다음 주 청소를 해야 되요. 저요. 왜요? 그 청소할게요. 식당이 너무 더러워요. 식당은 매일 청소를 해야 깨끗해요. 고지위탄과 포나 고지위탄과 같이 청소할게요. 그래요? 그럼 지금 청소할게요. 화장실도 해요. 안정르, 바 안정, 청소를 해야 되요. 다 청소할게요. 다 르. 내 화장실은 같이 해요. 저는 사와 씨는 청소할게요. 바 안정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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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, 저. 지금 안 돼요. 아드 씨가 사와 중이에요. 애는 남은 반 때, 록 아드 컴포, 거. 그럼 사와 씨는 나중해 할게요. 바 안정, 청소한, 뵙, 크라이, 다 라 세요. 이번 주 청소 담버는 누구예요? 저요. 왜요? 식당이 너무 더러워요. 식당은 매일 청소를 해야 깨끗해요. 그래요? 그럼 지금 청소할게요. 화장실도 해요? 네, 화장실은 같이 해요. 저는 사워씨를 청소할게요. 지금은 안 돼요. 아드씨가 사워 중이에요. 그럼 사워씨는 나중에 할게요. 저요. 네, 잘 컸습니다. 오늘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다음 장면이 나요. 아, 권 전부 가토나 주픈이나 비트 오카티에. 아, 하이 컴퓨터 주의라 그로지 세에 암을 텍더 테이티밤 몇 번에 담을 지가 룩 특징도 선생님들. 네, 네, 이만 나요.